선생님은 메이플 사기 당하셨나요? 어릴 때 공룰이죠? 사기 한 번 당하기 저 레벨 29에 모든 걸 잃고 접었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어버림 그때 기억이 나네 그림판으로 한 번 볼까?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초딩이었음 초딩 때 이제 자유시장에 갑니다 이 일이 있게 된 경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당연히 돈을 준다고 했겠죠? 그래서 내가 따라갔겠지? 그래서 여기 입구가 있어요 여기 입구 있고 여기 뭐 언덕 있고 언덕 있고 언덕 있고 여기 사다리 있고 여기 사다리 있고 여기 땅이고 살짝 이런 구조였을 거야 여기가 포탈이고 딱 이런 구조 자유시장 딱 이런 구조인 거 아시나요? 그 방에 들어가면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딱 있어서 이제 제가 가진 템을 여기 뿌려보라는 거예요 왜냐? 거리가 머니까 이 사람이 먹으려고 오면 내가 다시 호나당 먹으면 되거든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말 들었죠? 진짜 말 그대로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뿌렸음 뭐 옷부터 해서 모자, 돈 그냥 모든 걸 다 여기 뿌려져 있는데 이 아이템들이 갑자기 쇽쇽쇽쇽쇽 이 사람한테 날라가서 이 사람이 먹는 거야 르르륵 다 먹어버리고 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몇 개는 건졌거든요 한 제가 7개 뿌렸으면 그 중에 한 2, 3개 정도는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딱 교환 걸고 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돌려줘라 나 그거 없으면 못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남은 2, 3개까지 줘야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2, 3개까지 딱 줬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내 기억이 나네요 치킨사로 나갔다가 봉어빵에 핫도그 들고 왔는데 기분이 좋다 그럼 치킨은 없는 건가요? 그냥 치킨이 더 좋은데 치킨도 있죠 오는 돼지 아님? 라고 할 뻔 아님? 다다다단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단단단단단단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을 처치 다다단단단단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? 그럼 뭔가 큰일이 나는 듯한? 탑이 탑 억가 들어갔네 네 잡물 납배드 야미 뭐야 바로 죽을 뻔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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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살아? 아 좋았습니다. 나이 승. 저승. 에에에. 따봉이요. 따다단. 야 탑은 저거 갱 절대 안 당하겠다. 갱수 뺄 게 없네. 다다단. 랜 랜 랜 랜 어? 적을 뻔 어? 아랍쇼?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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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래가 왜 이렇게 불안해? 이리로 가자. 행복한 마울로 가자. 나는 중이오. 와 너무 아까운데 이거? 저거 얼마짜리야? 너무 아깝다. 먹었으면 역전인데. 합이오. 쌍골쿨이 딱 됐네? 아주 잘하네. 내가 저녁에 가고 있는 거다. 너무 좋아요. 이리와. 제가 저녁에 가고 있는 거다. 그래서 10초째.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멜모셔츠는 좀 아니지 않나 노래만 들어도 모든 것이 부서지고 페어만 남은 듯한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?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굉장히 좋지 않다 셀프 팔 곳이 없네요 수고하세요 탈 곳이 있었더라면 까비요 야 탈 곳이 없다 탈포를 까비 까비 저 트리플 킬 여러분 배론이 나갔네요 배론 나간 김에 피오라라도 가졌네 까비 까비 이기 안되네 가버려 이 게임 이기는 방법 우선수를 써서라도 엑사이를 잡아라 엑사이만 잡으면 할만함 방법은 모르겠지만 일단 잡으면 할만함 일단 잡으면 할만함 일단 잡으면 할만함 할만함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오케이 좋아요 곧 곧 무조건 잡아야됨 야밍 야 천원 먹었다 이러면 모르지 음 덤 Rechts 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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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애매한디? 난 갈게 그냥 알아서 살아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가야겠다 흠 아 너무 아까운데? 하빙 안 돼 어 여러분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? 끝날 위기까지 올 수가 있다 어 그래 누누야 너는 살자 너는 살아야 돼 누누야 다단 다단 단 단 단 단 단 까빙 오케이 야 다 살렸다 그러면 용 갈만한데? 용으로 가야돼 뒤로가자 어? 이거 뭐야? 도망가주고 야 자발 맞았다 와용 아 아 이러면 좋지 않은데? 이러면 끝났는데? 아 다행힍 나이스카인 아쉽다 rabing 대단 아깝다 아깝다